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탑식스 전국투어 콘서트에 서울 공연이 코로나19가 새로운 거리 두기의 최종단계인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서울 공연은 무기한 연기되고 그리고 수원 공연은 취소됐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콘서트 서울 공연은 무기한 연기됐고요. 수원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취소됐다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무기한 연기는 일단 이미 예매되어 있던 표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다음 공연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수원 공연같이 이렇게 취소된 경우는 아마 함부를 해 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전국투어 콘서트인데요. 하지만 내일부터 진행되는 청주 공연 있지 않습니까? 10일과 11일 청주의 서구체육관인가요? 청주대학교. 거기에서 열리는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예정대로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나머지 지방 공연도 그대로 예정대로 공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가 내일부터 열리고요. 그 다음이 부산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백스코 제1전지시장에서 열리는데 이거 역시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대구 같은 경우는 앵콜 공연인데요. 13일부터 15일까지 엑스코 동관에서 열리는 이 대구 앵콜 콘서트도 예정대로 그리고 창원 공연 그리고 고양시 공연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 공연의 8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3일 동안 열리는 8월 초입니다. 이 공연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에 진행됩니다. 25일까지 이 4단계가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는 상황을 봐서 다시 정부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울 공연의 3주 차인 다음 주 초 6일부터 8일까지의 공연은 연기 여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연기 여부에 대해서 이 상황이 좀 진정될 경우에는 8월 초 공연도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니면 25일까지도 이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8월 초 공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4단계로 격상한 곳이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인데 여기에 새로운 거리두기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단계인 4단계로 이렇게 격상함에 따라서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다.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4단계는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테두리에서. 그래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는 4명이고요.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수도권의 행사나 1인실을 제외한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요.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도 8천인의 혈적과 4천인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가능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러니 뭐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달람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을 모두 금지하고요.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거리 두기 4단계의 적용 방식입니다. 스포츠 관람 그리고 경륜 경마 경정 등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고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전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템에 따라서 학교도 지금 전원 원격 수업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미스터트롯의 전국투어에 다음주 서울공연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그 다음주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수원공연은 취소되고요. 서울공연은 연기되고요. 그리고 8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3주차 서울공연은 지금 이번에 격상된 4단계가 어떻게 변화하나에 따라서 열릴 수도 있고 취소와 연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공연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주 정도 이렇게 3주, 4주 이렇게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못했든지 아니면 1주차, 2주차 하다가 그만뒀, 연기됐든지 이런 상황이 돼 있고 지방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산과 광주, 대구 이런 데서 열렸고 내일은 청주 공연도 예정대로 열리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이라면 지방에서만 공연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의 팬 여러분들은 이 공연이 투어로 진행이 되는데 관람도 투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팬 같은 경우는 지역의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관람을 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서 그래서 오히려 서울공연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서울의 올림픽공원의 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공연을 하면 더 좋은 콘서트가 될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뉴스장터는 우리가 직접 영상에서 서울공연의 연기가 불갈피하다 그리고 수원공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예고, 예상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대로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결상함에 따라서 다음 주에 열리는 서울공연은 무기한 연기됐고요. 그 다음 주에 열리는 수원공연은 취소됐고 그리고 8월 초에 열리는 3주차 서울공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